태풍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상청의 시뮬레이션을 최소 6시간마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중간등급의 열대요란 92w는 일요일에 높은 등급으로 바뀌어서 미국 해양대기청의 시뮬레이션 예측대로 6일 수요일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늘 10월 4일 12시 10분 현재 92w는 다시 중간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태풍으로 발달할지의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92w 열대요란의 세력은 20노트 100호 헥터 파스칼입니다. 어제와는 달리 열대요란 중심부에서 발달하는 대류운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열 용량은 최대 175 정도로 발달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해수온 역시 30도로 태풍으로 발달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17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발달할 경우에는 필리핀에 1000mm의 폭우가 예상되고 중국 광동성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서 중국의 광동성과 복권성에 엄청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93w 열대요란의 모습입니다. 세력은 15노트 1007 헥터 파스칼입니다. 산발적으로 대류운이 넓게 퍼져있고 대류운이 남동쪽, 북서쪽에서만 지속적으로 발달 중입니다. 현재 이 열대요란은 18호 태풍 곤파스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92w 열대요란에 이어서 93w 열대요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18호 태풍 곤파스와 19호 태풍 남태훈이 11일에 후주와라 효과로 인하여 합체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슈퍼태풍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크기는 한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슈퍼태풍입니다. 18호 곤파스와 19호 태풍 남태훈을 합친 이 슈퍼태풍이 한국과 일본으로 북산을 한다는 시뮬레이션을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태풍은 항상 변하며 시뮬레이션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러한 스토리에 태풍이 발달하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2010년에도 2021년과 마찬가지로 태풍 곤파스가 한국에 피해를 줬었습니다. 2010년 8월 30일 오후 3시에 일본기상청은 7호 태풍 곤파스로 명명하였고 일본 오키나워를 통과한 후에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서 한반도의 서해안을 향해 북상했으며 카테고리 3등급이었습니다. 제주도와 충청남도, 강화도를 거쳐서 경기도, 철원, 고성 등을 지나면서 한반도를 약 4시간 만에 관통하였으며 9월 3일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사망과 실종이 5명이 발생했고 이재민이 112명이 발생하였으며 1,670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북한도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수십 명이 사망하였고 주택 8,380여 세대가 파손되었으며 철길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